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놓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출애국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의 성장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잖아요 요즘 바깥에만 나가보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정작 자라야 될 것들은 안 자라고 잡초만 자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에도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균형 있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가능성 성장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자 합니다 성장도 여러 영역의 성장이 있는데 특별히 사역의 성장 즉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어떻게 하면 주님 원하시는 성장을 이룰 것인가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이 사역의 성장을 다룰 때의 중요한 주제 한 가지인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즉 위임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도 그렇죠 처음에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하고 불이 댕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함께 성장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 위에서 가진 은사와 재능을 다할 때에 진짜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모세를 보면 혼자서 일하는 데 매우 익숙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의 출신 배경과 삶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는 애국 왕궁에서 아마 외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들 애국의 혈통인데 자기는 입양된 사람이거든요 홀로 있었기 쉽습니다 자기 족속에게 가서 자기의 전 먹었을 때 자기 원래 친족을 아니까 찾아갔을 때도 자기만 애국의 문화를 누리고 있고 자기 동족들은 거의 노예 같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 아니냐 하면서 살짝 다 떨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부 미디안 사람인데 거기서 그는 애국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양치러 자기 장인의 양떼를 몰고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양떼들 속에서 혼자 사람이에요 이거 보면서 참 모세가 혼자 있기 쉬운 사람 홀로 외로이 살기 딱 좋은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역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귀중한 사명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험이 그냥 한꺼번에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하는 법, 도움받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의 리더십을 성장시키시고 그의 사역의 범위를 넓히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배경에도 어떻습니까? 모세는 무거운 짐을 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신해산 캠프에 도착하기 전까지 1년간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중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40년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애급 떠나서 얼마 안 가서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하나님의 내로 겨우 건너고 나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에 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날 내려주시고 반석해서 물을 내셔서 이제 먹고서 조금 견딜 반하니까 또 다른 것으로 옮깁니다 그런 와중에서 아말렉의 도적대들을 만나서 그들과 싸우는 전쟁과 같은 것이 벌어지게 되죠 예상 못한 전쟁입니다 그때 모세를 보면 홀로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강력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17장 12자로 보면 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른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래에서는 여우수와와 그 백성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돕겠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갔을 때도 모세의 처음 자세는요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손 들어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주저앉을 지켜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주변 사람들이 돌을 갖다 앉히고 좌우에서 손을 들어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여 승리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을 출애고 판 이후에 홀로 이 짐을 지고 내가 영적 부담을 다 감당하겠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싸우는 탓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아론도 주시고 훌도 주시고 대신 싸우셨으면 여우수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생각은 나 홀로 싸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잘 조직돼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이끌고 있는 백성들은 수준 높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17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우와께 부르져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그 백성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그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여기까지 이끈 모세에게 가치없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깐만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없고 가라면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역을 감당하던 자입니다 아직도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줘야 됩니다 나는 의문만 다하면 되는 것 그런 훈련과 경험 가운데 쌓여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미숙한 사람들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표현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여성들과 아이까지 합하면 200만 중단한 잡족이 함께 했다고 했으니까 그보다 더 나왔겠죠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어마어마한 소동과 혼성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난으로 가는 여행길의 압박 속에서 모여 살다 보니까 캠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등을 믿습니다 서로 간에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또 이제 서로 간의 분쟁을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출입기 18장 13절을 보면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귀한 손님이 온 다음 날인데도 모세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광야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를 찾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해 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도자의 자질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분별력과 재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솔로운 왕도 왕이 될 때 제일 큰 스트레스가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하니까 하는 것이었잖아요 모세는 더했죠 훈련 없이 종으로 살던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끌고 다니면서 이들의 문제를 매일 다뤄야 돼요 피곤합니다 요즘 같으면 모든 분들 다 애플리케이션을 깔으시고 시간별로 예약을 하시고 때 되면 오세요 그럴 수 있겠는데 줄 서서 기다립니다 아마 기다리다가 앞뒤 바뀌었다고 또 싸웠을지도 몰라요 참 이거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영적 의미잖아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저절로 잘 됩니까? 그냥 만사용도 문제 다 해결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면서도 우리 앞에 늘 문제가 닥쳐요 분쟁이 생깁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반응이 참 중요해요 예수 믿어도 내 인생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믿으나 마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걸림돌을 던져주신 것은 그것을 잘 해결하여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잘 극복하면요 리더십이 향상되고 백성들의 수준도 올라갑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면요 큰 성장이 있어요 예수 믿은 후에도요 문제는 생깁니다 병도 걸립니다 갈등도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엔 나 혼자 감당했다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자 모세도 이 짐을 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스타일을 보면요 우직하게 자기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목동 출신입니다 양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지팡이와 막대기 물멧돌을 가지고 짐승도 쳐죽이고 자기가 하나하나 이끌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양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전쟁의 위기 또 민족이 몰살당한 그 추적자의 위기 식량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작은 문제를 갖고 계속 줄을 이어 다가옵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줬을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요 이 스트레스와 받은 것 때문에 건강 유지도 마음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손님이 찾아오죠 이렇게 18장 5제로 보면 그 손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신 것이라 장인이 옵니다 누구와 함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경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애교부로 돌아갈 때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근데 성격이 나오진 않지만 어느 순간엔가 아마 그 자녀들도 아내도 애교부에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살면서 그 문화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아요 잠시 친정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의뢰 출애교부의 역사를 듣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장인이 들어가 그의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참 위기 중에 가족들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서로를 위로할 때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복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장인이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이고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눴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참 좋은 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루 그렇게 보내고 나니 그 다음 날 일이 두 배로 쌓입니다 또 장인이 그 장면을 봐요 18장 17절 18절이죠 장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오랜만에 만난 장인이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식사를 나눴는데 그 다음 날 그것을 보고 대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지 못하도다 이 말 들으면 대개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얼마나 봤다고? 나는 1년 내내 이러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옳지 못하도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백성이 규모로 볼 때 리더십의 사이즈로 볼 때도 이들로가 할 말은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어마어마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옳지 못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문제는요 내가 스스로 진단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 그 문제를 더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에 대해서 물을 내면 물고기한테 물지 마라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너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나 물 바깥에서는 물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들로가 보니까 옳지 않아요 왜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 사위를 아는데 늘 혼자 일을 떠맡으려고 해요 짊어지려고 해요 그도 힘들고 백성들은 더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들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를 감당해 봤잖아요 애정어리는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언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대안도 제시합니다 18장 20절 21절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여기서 보니까요 대안을 지시하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보이고 무엇이 원칙인지 무엇이 기준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칭하고 있죠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볼 때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지 교회를 욕하고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람 성품의 문제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재물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 정도면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들을 세워서 중간 지도자로 위임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반응하는 것을 보아서 그들의 능력을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수습하느라 바쁜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눈을 떠보면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 주변에 나를 도울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워주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 속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그 지혜를 공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생활 가운데 또 한 차원 성장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인의 지혜가 담긴 조언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18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것을 보니까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도달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꼭 유익한 말이고 지금 해야 될 지혜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그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나에게 필요한 지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들을 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들을 줄 압니다 그럼 처음부터 모세가 이랬는가? 그렇진 않잖아요 40세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국과 유다 사람이 다투니까 그 중에서 좀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애국 사람에게 주먹을 해결해 줬습니다 유다 사람 가운데 다투니까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말로 네가 옳다 그르다 하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젊을 땐 그랬어요 80대였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로 너를 파송한다 할 때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왜 날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자꾸 미루고 고집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글을 쓰시기 위해서 자꾸 사랑을 보내주셨죠 자꾸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4장 16절에 보면요 너를 대신하여 백서에게 말할 사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동역하도록 길을 일려주셨습니다 광야생활 가운데 혼자 할 수 없음 알았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아 이 권력을 힘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18장 25절에 보면 그의 행동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음해 그 신해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면 이제 광야생활 가운데 무거운 침 앞에서 자기의 권력과 권한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참 살면서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40세 때는 그렇게 재판하려고 해도 자기를 거부했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다 찾아와요 자기를 의지해요 자기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한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재산도 욕심도 자녀도 나 혼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도전의 궁면에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는 뭐 딴 거에는 그렇게 욕심이 없는데 쓸데없이 책 욕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이리저리 사모으고 그런데 이렇게 서가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책 중에서 내가 못 읽은 책이 절반 이상이구나 아예 읽은 건 아니에요 제가 목차는 봤어요 서로는 읽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름에 읽어야지 이거는 이 시리즈는 내가 나중에 휴가 때 읽어야지 결심을 하고 한 번도 행동하지 못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 다 읽지? 이거 다 읽다가 은퇴도 못 읽습니다 아 욕심이 많았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사다 보니까 이거 사고 나중에 또 산 책도 있어요 그럼 부목사람들이 죽고 그럽니다 제가 그러면서 아 버려야 되겠구나 최소한 30%는 정리하자 결단했는데 일렬의 절반 가까이 가도록 수작도 못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제가 보면 잘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에 보니까 옷들이 있는데 어휴 그들 먹혀요 제가 보니까 옛날 총각시절부터 어떤 입도 있습니다 저는 결심하죠 저는 살을 뺀 다음에 입고 말 거야 근데 그거 입을 쪄도 살 빠질 때는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쯤 돼야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럼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여러분 버려야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 쥐고 있어야지 못해요 나눠야 됩니다 위미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역의 성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겼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위 있는 사람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도울 때 나도 크고 주변 사람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여러 문제를 더해 주십니다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려놓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도록 나를 도와주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린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근혜 가운데 문제를 잘 극복하고 주 안에서 성장을 이루는 우리 보호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Holocaust talking over the Bible